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또 궁금한 거 두 번째 학습방법? 합격을 위한 학습방법이지 2년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 1년 6개월에서부터 2년 6개월이야 그럼 여러분 1년 6개월에 취득하시는 거가 좋죠? 그쵸? 2년 6개월 1년 차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학습방법에 오류가 없어야 돼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몇 번 실패를 하고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고 자 몇 번 실패하시고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 자기 자신의 학습방법을 봐야 돼 자 가장 이미 몇 번 실패를 하셨던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적인 편견 오류야 지속적 편견 오류 그건 뭐냐면 지속적 편견 오류라는 얘기는 자기가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반복해서 실패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찾아내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 강의 중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자 일단은 강의를 듣습니다 인강을 듣는 거죠 자 만약에 첫 번째 강의다 1강을 들었다 2강을 들었다 3강을 들었다 4강을 들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한 3강 3강 단위로 끊어도 되고 5강 5강 단위로 끊어도 되고 반드시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다음엔 뭐를 해야 돼? 보통 한 3강에서 5강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 반드시 서브를 만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서브를 만들기 전에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 강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가 되어지만 여러분만의 서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강의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점짜리 이런 식으로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25점짜리 이런 식으로 만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반 구성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다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 자 서브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보충 보충이라는 개념은 교재 갖고 서브를 만들면 내용이 다 거의 비슷하죠 많이 보충하다는 게 아니야 일부 일부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어떠한 여기에 관련된 잡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어떠한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일부를 보충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일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거 기본적이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 연속적이 돼야 돼 자 연속적 학습이 돼야 돼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루만큼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2년 시간이 다 틀려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2시간 또 어떤 사람은 4시간 자기 자 또 가정 일을 하면서 자 그러면 그 시간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 자 새벽에 만드는 사람이 있고 댁에 들어가서 혼자 나름대로의 시간을 만드시는 분도 계실 거야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왜? 사람이 사람마다 다 생활이 틀리니까 그렇지만 연속적 학습이 된다는 얘기는 하루라도 끊어지면 안 돼 회식이 있다? 갔다 오세요 2차 가자 그러면 1차만 드세요 오셔서 재수 한 번 하고 하세요 습관을 들이세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래야 붙습니다 자 기사랑 기술사에 대한 대우는 사회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이 다 인지를 하실 겁니다 자 연속적 학습 그래서 하루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최소한 30분에서 새벽 30분에서 한 2시간 이 정도는 확보를 하시고 자 이거는 평일입니다 평일 자 근데 여러분에게는 주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자 주말을 이용해서는 10시간에서 최소한 15시간 이 시간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근데 집안에 대소사 많죠? 여러분 그렇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공부하시는 분 반대되시는 분 있잖아요 여성분이 하시게 되면 남편분이 되겠고 남편분이 하시면은 부인분이 되겠고 얘기하세요 나 2년만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행사에 참석을 못하고 대신 참석을 좀 해주고 내가 합격한 후에 그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아주 이 이야기를 해서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대부로 하지 마시고요 싸움 나잖아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뭐 해야 돼? 집중 자 이 집중이라는 얘기는 사람마다 자기가 계획한 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뭐냐면 엔딩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자기가 시험을 봤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야 자 보통 2년을 공부하고 첫 번째 시험을 봤어 자기가 실패했어 두 번째 시험을 봐 그럼 여기는 합격을 해야 돼 여기는 합격을 해야 돼 여기까지 온 거가 2년이 왔단 말이야 그럼 1년의 시험이 두 번 있잖아요 보통 2월달 2월달 8월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 2년 6개월 되는 거지 여기에서 첫 번째 딱 합격을 하면 이거는 뭐 완전 석세스지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때 붙는 거지 이때 자 그러면 이때 붙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포인트에서 시험 보러 가기 전 이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 여기는 가능한 시간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어서 좋아 뭐 한 달 만들 수 있으면 한 달 만드시고 연차 월차 묶어서 한 2주 만들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엔딩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다 그러면 한 2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는 항상 3대적인 사고를 갖고 계셔야지만 만들 수가 있다고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정리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내게끔 여기서 끝내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자 지금 여러 계기로 여러분 여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산업위생관리기술사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마음을 먹었으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더 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랑 기사를 같이 뭐 오프라인이든 그 다음에 온라인이든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처음에는 될까 하다가 점점 하면서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 조금 뽑잖아요 네 조금 뽑죠 기사는 뭐 일란에 많이 뽑으면 천명도 뽑잖아요 근데 기술사는 많이 뽑으면 한 10명 보통 보게 되면 적게 뽑으면 한 6명 많이 뽑으면 1년에 한 12명 평균적으로 근데 그거가 두려운 거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6명 12명 그 사이에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 자기가 그 안에 그 사람 몫을 차지하면 되잖아 누군가는 되잖아 그 누군가가 자기가 되면 되잖아 그렇죠 시작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충분히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물론 기사랑 기술사는 틀려요 여러 가지가 그걸 알고 여러분이 이미 시작을 하신 거란 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는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엔딩 포인트 저 집중하는 시간까지 가능한 한 유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것이 뭐냐면 면접이에요 1차 시험을 보면 면접을 봐야죠 그래서 면접에 대한 건 1차를 붙어야지 보는 거고 그리고 면접 보실 때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붙으시고 연락을 주시면 보고에 대한 멘토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업위생관리기술사에 대한 전반적인 오티를 여기서 마치고요 뭐 시간이 많이 허락이 되면 많이 좀 할 텐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본 강의 때 틈틈이 여러분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오리언테이션 즉 OT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했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다시 뵐 수 있는 분들은 다시 반갑게 뵀고요 또 혼자 준비하시는 분도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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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